미줄긋는 여자 저녁에 김광섭 저렇게 많은 별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.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.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.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돼 다시 만나리야. 이럴 시 중에서 그 날이 기도되지 않다. 이 지지대와 함께 하여 정렬을 겨눌 그 눈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다.